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지민입니다. 오늘 3월 24일 저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가 발매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솔로곡이나 자작곡 OST를 공개한 적은 있었지만 이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건 처음이라서 긴장이 많이 되는데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주실지 설레이기도 합니다. 페이스는 제가 느낀 다양한 감정들을 저의 목소리로 채운 앨범입니다. 이번 앨범은 또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방탄소년단 지민에게 기대하는 모습과 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키워드로 앨범을 한번 설명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페이스, 앨범 제목인데요. 앨범 제목이니까 페이스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이스라는 뜻이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면하다, 대면하다, 마주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 앨범 또한 저 자신을 온전하게 직면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진정한 저를 마주하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페이스라는 앨범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레저넌스, 공명 울림이라는 뜻입니다. 앨범 페이스의 로고를 보면 동심원의 물결이 이렇게 퍼지는 것 같은 형상을 띄고 있는데요. 이 앨범은 특히 저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만든 앨범이라 할 수 있는데 깊숙한 내면은 크고 작은 파문이 일듯이 변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의 내면을 담은 앨범을 저만의 목소리로 전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퍼스트입니다. 페이스는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인데요. 방탄소년단 앨범에 수록된 솔로곡이나 자작곡을 공개할 때와는 확실히 다른 기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작업하면서도 처음 도전하는 곡을 처음 느끼는 것들이 많은 만큼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얼론입니다. 앨범 페이스는 제 목소리만으로 가득 채운 앨범인데 앨범에도 얼론이라는 곡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네 번째 트럭이죠, 얼론. 지난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에서 작업을 통해 가지고 당시 쓸쓸하고 공허한 감정들을 곡에 많이 녹였습니다. 특히 얼론이라는 곡은 무기력한 날들을 지내는 동안 두려움이나 걱정의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실제로 곡 녹음할 때 그때의 감정을 표현하고 몰입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녹음할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다행히 원하는 느낌은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비하인드 더 페이스 이번에 제가 발매 전에 공개한 짧은 영상인데 페이스 앨범을 만들 때 그 과정을 찍은 영상물이에요. 피덕 피디님이랑 그 주변에 많은 작곡가 분들이랑 함께 작업을 하면서 느끼고 또 작업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담은 영상이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honest, genuine, 솔직한, 진실한 이라는 뜻인데요. 페이스는 진정한 나와 직면했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인 만큼 어디에서도 꺼내지 않은 저의 진솔한 감정, 진짜 지민의 모습이 녹아있다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뭔가 공허함이나 쓸쓸함이나 방황을 직면했더니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의지,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모든 과정과 감정의 변화가 페이스에 진실하게 담겨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멤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뭔가 표현을 하고 나니까 그땐 내가 왜 그랬었지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샘 미 프리 파트 2 앨범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공개된 샘 미 프리인데요. 장르는 힙합입니다. 내면의 어두운 감정들을 떨쳐내고 자유롭게 나아가겠다는 내용의 가사인데요.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합창까지 더해져서 시작부터 굉장히 웅장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랩을 한번 도전해봤는데 이게 랩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요. 새로운 도전이었으니까 또 재미있는 감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제가 특히나 또 애착하는 곡이라 여러분들께서 좀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라이크 크레이지 이 곡의 장르는 신스팝이고요. 멜로디가 굉장히 쉽고 경쾌해서 좀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곡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자면 상처를 입기 위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도피하는 순간의 감정을 표현한 곡인데요. 영화 라이크 크레이지라는 영화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라이크 크레이지라는 영화를 보고 영감을 얻었고 좀 가사의 애절함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도 좀 감정선에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홉 번째 키워드는 퍼포먼스인데요. 퍼포먼스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퍼포먼스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안무 퍼포먼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어요. 특히나 라이크 크레이지 뿐만 아니라 샘미 프리에도 제가 좀 열심히 퍼포먼스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샘미 프리는 또 뭔가 웅장하고 파워풀하고 좀 터프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녹였고요. 라이크 크레이지는 좀 유연하고 섬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좀 많이 보셨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이니까 비교하면서 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죠. 아미입니다. 아미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아미분들에게 굉장히 공감되고 공감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공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의미 있는 앨범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즐겨주세요. 특히 이번 앨범으로 다양한 활동도 계획하고 있고 음악 방송에서 열심히 준비한 노래와 퍼포먼스 보여드리고 또 다양한 콘텐츠까지 준비했으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워드를 통해서 페이스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첫 솔로 앨범이어서 혼자서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떨리고 목이 메입니다. 네 이번 앨범이 글쎄요 뭔가 뮤지션 가수로서 저에게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그래도 나름 성심성의껏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앨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지민이었고요. 이번 앨범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